주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아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주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아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이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주아님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뜨는지 주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주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주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주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 아 아 아멘